저는 제가 화내면 2년 한 번씩 끊어진 경험이 있어서 화내는 게 겁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예요. 묵혀놨다가 한 번에 터지면 심하거든요. 불만이 있으면요. 화내기 전에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죠. 거기서 막는 게 현명한 겁니다. 이거를 참다 참다가 나중에 터지면 나올 때 세게 나와요. 그럼 관계가 깨질 수 있죠. 묵혀놨다 폭발하면 더 안 좋아요. 조금씩 조금씩 터뜨리는 게 좋아요. 묵혀놨다 터뜨린 입장에서는 또 사연이 있죠. 내가 참다 참다 터진 거다.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리 미리 좀 얘기하지 이렇게 됩니다. 그걸 묵혀놨다 터뜨리면 너무 세게 나오거든요. 별말은 아닌데 세게 나오게 돼요. 서로 보살도라는 거는 나와 남이 서로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니까 미리 미리 문제를 조금씩 줄여가는 게 현명하죠. 서로 간에 조심하게. 보내야 할 신호는 계속 보내면서요. 운전하실 때 차선 바꿀 때 미리 깜빡이 넣는 게 뭐예요. 신호잖아요. 그 깜빡이 안 넣고 들어온다는 게 뭐가 문제죠. 신호를 안 보냈잖아요. 그러니까 너 그거 해도 되는데 신호 좀 보내고 들어와. 깜빡이 좀 넣고 들어와 이런 거죠. 이게 보살이 해야 될 일이에요. 신호 보내주기.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 빨리 또 읽어줘야겠죠. 저쪽은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난 못 읽고 있으면 안 되죠. 나도 빨리 알아채고 내 신호도 꾸준히 상대방한테 신호 보내주고. 이게 미리 미리 큰일 막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화. 이것도 신호 보내주는 거예요. 나 언짢다 하는 거. 그럼 저쪽도 거기에 대비를 하겠죠. 들어오려나 보다. 자리 좀 비켜주자. 깜빡이 켜네. 이게 서로 간에 이 사소한 행위 하나가 빠짐으로써 격도를 하는 거죠. 아무튼 그런 관점이에요. 쉽진 않지만 노력해봅시다. 거의 우리 운전할 때 습관적으로 신호 보내시죠.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 때 습관적으로 신호를 보내세요. 긍정의 습관이 몸에 배어 계시면요. 부담 없이 별 생각 없이 바로바로 신호를 보내실 거예요. 아 지금 나는 이럽니다. 이게 좀 좋은 습관이 되게 만듭시다. 이왕 운전으로 비유든 김에 여러분 뭐 이렇게 좌회전할 때 이쪽 깜빡이 켜는 걸 고민하고 켜세요? 습관적으로 켜지. 안 켜면 이상하죠.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상대방한테 신호 보내주고 신호 읽고 하는 거를 거의 습관이 되게 만들면 그게 좋은 습관이 꽉 들어찬 거고 그러면 업력이 도력을 도와줘요. 그때는 그 업력은요. 긍정의 업력이거든요. 업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업력이 됩니다. 도력도 업력이 도와줘야 현실화 시킵니다. 모든 일을. 습관의 힘에 도움을 못 받으면요. 몰입도 일회성에 끝나요. 몰입이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죠. 좋은 몰입도. 지금 무의식 정화하자 육남매 출동시키자도 다 습관화되야만 내 것이 됩니다. 습관화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. 사람 마음은요.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.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. 내일 또 저 사람이 저러란 보장은 없어요. 그런데 우린 누구는 믿어요? 그 행위가 습관화된 사람은 믿어요. 쟤는 저 조건 되면 반드시 저렇게 행동해 하고 우리가 믿습니다. 그것도 100%는 아니지만 확률이 올라가죠. 사람의 마음은요. 100%라는 게 없어요. 나도 몰라요. 내일 내가 어쩔지. 하지만 계속 반복해오고 습관화시켜 놓은 일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. 그래서 스스로도 믿을 수 있고 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되는 겁니다.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육바람일, 양심의 행위들은요. 못 믿어요. 오늘만 그 사람이 기분 좋아서 했는지 모르거든요. 그런데 어제도 그랬고 매일매일 그랬다는 것을 알면 믿습니다.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. 오늘의 한 줄 깜빡이 놓고 들어오라. 오늘의 한 줄 깜빡아주신 그래서 대신 modest